악료병 환자의 평생 숙제 역시 식단 관리와 혈당 관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혈당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다는 이것 과연 무엇인지 이 안에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체는요 자 정체는요 짠 뭐예요 어머 색깔이 두유 같기도 한데 바로 당뇨 영양식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식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귀찮고 힘든 식단 관리를 도와줄 영양식은 MPB 당뇨 영양식인데요. 우리가 견과류나 생선에 들어간 일명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MUFA 즉 단일 불포화 지방산 이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요 혈관에 쌓인 나쁜 물질을 배출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당뇨 환자들이 영양소가 필요한데 특히 열량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못할 때 이런 적당한 지방산을 섭취해줘야지만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 영양식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총 지방량 중에 70% 이상 함유되도록 조정해 놓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의 최대 고민이죠. 바로 단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건데요. 당뇨 영양식엔 사탕수수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당 팔라티노스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달콤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설탕에 대비해서 당 흡수 속도가 느려서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한 감미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성분이고요. 설탕과 비교해서 혈당 지수도 낮고 혈당 상승폭도 낮아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는데 당뇨 영양식에는 피인슐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피인슐린 말 그대로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여주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이눌린 성분. 이건 돼지 감자 추출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당뇨 영양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시음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따라 드릴게요. 당뇨 환자들의 식단 관리를 도와줄 당뇨 영양식. 드셔보세요. 그 맛은 어떨까요? 고소하다. 고소하죠? 네네네네. 먹어보니까 구수하고 달달한 맛이 있어서 목록률도 괜찮고요. 먹는데 순조로 왔어요. 식단 관리에 아주 힘들었는데 이런 게 있어서 참 좋네요. 당뇨 영양식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추가로 먹거나 하는 그런 약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배고프거나 허기가 느껴졌을 때 한 끼 간식처럼 드실 수 있는 당뇨 영양식입니다. 당뇨는 아는 만큼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 이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당뇨 수치가 잘 조절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